안녕하세요. 슈퍼쇼니틱입니다.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러 이 자리에 섰는데요. 바로 2016년 저 이틱의 첫 번째 솔로 팬미팅이 개최가 됐습니다. 바로 아시아 투어 스타트기 시작이 됐는데요. 지난번 중국 첫 번째 여러분들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립니다. 자 정말 우리 오랜만에 슈퍼쇼, 슈퍼캠프 이후로 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됐는데요. 언제 어디서 만났냐. 바로 2016년 12월 10일 토요일 타이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놀러오셔서 저 재밌는 시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노래도 하고 게임도 하고 토크도 하고 많은 것들 준비되었으니까요. 여러분들 지금 놀러오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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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